아 당 떨려. 어? 새롬이가 거기 앉아? 네. 왜? 마스터 장악하려고. 마스터 장악한다는게 무슨 얘기야? 없다 입냄새 못참겠디? 이빨은 좀 닦고 해라. 아 귀찮아. 새롬이가 도망치면. 웬만하면 쟤 참는데. 내 방구 냄새도 참는데. 이빨 닦고 와 쟤. 오죽하면서 도망치냐. 녹음 눌러. 녹음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 내가 이빨 닦을테니까. 형은 똥 싸고 똥 좀 닦아. 저는 어디 닦을까요? 넌 됐어 그냥. 넌 어떻게 해도 안돼. 내가 샤워하고 나와야되나요? 바지만 입어 너는 그냥. 두주 자리를 비우니. 한놈은 두부를 먹고싶다 설치고. 뭔소리? 한놈은 두부만한 점성의 액을 방송으로 뿌리고. 한 사람은 아파. 두부를 치료하는 방송. 두주만 자리를 비워도 집중포화로 벌집을 만들어버리는 방송. 두주 빠졌다고 개저씨도 모자라. 인격살인으로 걸레 만드는 방송. 두주 더하면 드디어 공개적으로 얼굴 까고 병신내는 방송. 가능한게 거의 없을거에요. 거의 없을거에요. 껄! 본격 재능낭비, 트랙핑낭비, 인생낭비 팟캐스트. 가능한게 거의 없을거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새끼들. 어머. 기쁘다 껄림으셨네. 누가 껄림 깠어? 저 안깠어요. 이 개새끼들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껄림 삐질까봐 편집한 분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랬냐면 거의 없다는 구타당 할까봐. 실시간 구타 생방송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까봐. 내가 빠까네한테 돈을 좀 줬어. 편집 좀 해달라고. 병신년만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게 거의 없을거래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이가 막 갈리네. 먼저 병신력을 가늠하는 병신 토익시험이 만들어진다면 단번에 출제자가 되었을 병신빠까넝 나와있습니다. 병신력이 나날이 봉니로 따불이 되는 병신샘의 개구락지. 빠까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병신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에게는 황봉알과 황불알이라는 두 명의 대화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왼손을 이용해서 오른쪽 황봉알에 있는 수억의 인구를 대량 살상 제노사이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이득일까요 왼손이 이득일까요 지구의 이득이다. 정답은 왼손도 오른손도 이득이 아니다 되겠습니다. 유일한 이득이 되는 것은 휴지회사입니다. 그리고 반사이득을 얻는 자는 바로 부처입니다. 왜 부처야.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교신자를 얻었고 수억의 생명들을 성분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병신문제는 커밍순 소음순 다음으로 병신올림픽이 있다면 기어코 10관왕을 달성했을 병신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병신계의 마이클 조던은 빠까르 때문에 못하고요. 무관의 황제 찰스바클리급은 되는 남자 거의 없답니다. 10관이라는 것은 관 10개 사이즈를 녹여서 큰 관을 만들어보면 머리에 맞는다. 아니 개소리야. 왜 10관이예요. 네 껄림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제 마음대로 해먹었는데 좋은 날도 이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공개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저희 가옥걸 밴드가 피터지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목에서 피가 나와요. 아니요. 저하고 빠까르는 건 노래만 할 거니까 전혀 연습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해집니다. 공개방송 날짜가 다가올수록 너무 적게 오시면 어떡하나. 저는 그게 불안하지 않아요. 적게 온 대로 한 사람이 10명의 목수를 다해서 소리 질러주시면 되는데 저의 노래가 이렇게 뽀록 날까 봐. 궁금한 게 빠까르는 게 한 번이라도 참관을 했나요? 공개방송. 두 번 참관했어요.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쪽팔리잖아. 못하면 쪽팔리니까 안 시켜도 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아무튼 뭐 여러분 공개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만간 공지를 우리 클럽에다가 올리고 댓글로 참가 인원을 좀 받을게요. 그래서 150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 정도까지 선착순으로. 200명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영진공 할 때 공개방송 두 번을 하면서 할 때도 거의 풀로 채웠죠. 거의 다쳤죠. 그때는 한 150명. 그 사이입니다. 150명. 150명. 30명에서 150명 사이. 네. 27일에. 2월 27일 날 공개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날이 어쩌면 껄리임에 한국인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인연이. 아니죠. 인연이. 지금은. 껄리임이 미국 가치다가 테러리스트로 찍혀서 알라바스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알라바스타는 뭐야? 거기 아닌가요? 거기 있잖아. 테러리스트로 갇히는데. 갑자기. 리그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다음으로. 가업거래 실질적인 안주인. 마담. 그리고 지주. 지주. 박새룡이 나와요. 잠깐만. 가업거래 안주라고요? 안주인? 안주인. 우리가 찍어먹어요? 맞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요. 사람 안주인 거야? 사람 인자여서 안주인. 아 나이씨. 왜요? 개새끼야 니꺼 받아주잖아. 괜찮아요. 저는 안주돼도 좋으니까 많이 듣고 많이 씹어주세요. 네. 해는 요새 굉장히. 씹어요? 자. 해는 굉장히 일찍 밝아오고. 또 날은 점차 따스해지고 있어요. 오늘 14도였어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봄냄새가 났어요. 공기에도 물기가 촉촉히 배어서. 그야말로 나 봄이다. 소리치고 있어요. 딴지 사업도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표정이 봄이시네요. 그래요? 네. 방송만 들어오면 봄이에요. 아 그래요? 방송 끝나잖아요. 바로 꽃샘추위야. 근데 왜 업다님은 방송 내내 보름달이에요? 한가운 줄 알았어. 추석이야. 어쨌든.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 짐 캐리가. 아니 고개를 돌려도 전부 보름달이에요. 동글동글한게. 아니에요. 업다님 살 빠졌어. 얼굴에 좋아졌어. 얼굴이 좋아졌으니까. 저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냐 하면. 왜 짐 캐리 영화 보면 짐 캐리가 신으로. 신의 대역을 하는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트요.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영화. 짐 캐리 진행하시잖아요. 영진공 진행자라고. 영화 얘기하시네. 거기서 짐 캐리가 달을 쭉 땡겨. 업다 얼굴이 그러고. 오랜만에 보니까. 누가 업다 얼굴을 쭉 땡겨왔어. 아니 살이 빠지시니까 크러스트가 보여요. 아니 조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저. 외모 갖고 공격하지 말자. 가위로코 잊지 않으십시오. 칼로 존나 찔러놓고. 야씨가 칼로 찌르는 건 너무하다. 야씨가 이게 뭐야. 이게 강용석 헌법이에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내남자 스타일 아니다. 또동함이 했던 말이죠. 괜찮아. 내가 2주 동안 껄린 깐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제 차례에 맨날 씹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가윽갈도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아. 저 20년 동안 전혀 몰랐는데. 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 거예요. 새롬이야. 변화가 싫어요. 아니 누구라도 없는 거 싫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껄린. 껄름 없는 동안. 새롬이 진짜 좋아했잖아. 마늘 바라지고 밝아졌어. 애가 확 밝아져가지고. 날개지 퍼덕 퍼덕거렸어요. 냄새 안 난다고. 너무 좋다구만. 춤췄죠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흘러걸리는 거예요. 신나서 그래. 박새롬이 인사 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딴지라디오의 공식 뉴욕커. 그럴 걸 인사드립니다. 아. 2주 만에 복귀인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귀에 바람이라도 한번 넣어드리고 시작해야겠어요. 아. 새로운 욕들이 막 몰려들고 있죠. 새해를 맞아서. 뉴요커예요. 어. 네. 아. 이 새끼들 진짜 몹쓸 놈들이에요. 내가. HB를 다 깎아 놓을 거예요. 미국 가기 전에. 내가 그. 너클볼러 거까지는 못 듣겠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뭐. 덕분에. 저는 전국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 전국여행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 네. 껄님이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거의 중이다. 지금 나이가. 아. 뭐만 했다라는 사진을 찍어요. 아. 근데 재밌었던 게 기억에도 좀 남기고. 그러게요.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놀았냐 하면. 동두천. 인제. 어. 속초. 하조대도 찍었죠. 저. 울진. 영주. 아. 영주가 생각보다 꽤 좋아요. 그. 함장님이. 영주 출신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거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상상외로. 강원도와 경상도가 만났는데. 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함장님은 왜 그런데요. 그러게요. 참 이상해요. 산 좋고 물 줘야도. 꼭 그런. 더러운 애가 편할 수 있어요. 어. 난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에서 대구 부산 갔고. 부산에선 또 그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이신. 야초님이란 분이. 어. 이름부터 부산이에요. 야초. 게스트하우스를 이틀 빌려주셔서. 거기서 또 편안하게 쉬고. 이야. 우리도 언제 부산 한번 가자. 아. 부산 좋죠. 근데 껄림이래. 없다니면 부산에 여자 보러 가잖아요. 아니야. 부산에 바로 보러 가요. 부산 가면 저기 빡가능이 건드렸던 여자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왜 많죠. 부산에서 좀. 오빠 왔나. 왜 그래 갔나. 오빠. 진짜 못 쓴다. 그 여자들은 빡가능이 지금 결혼해서 애가 있는지 몰라. 아. 몰라. 모르지. 아니 한 상태에서 만나 줄 수도 있어. 한 상태에서 만났 수 있어. 아니 너클블러가 와서 뭔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빡가능이 갑자기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니만 바지를 막 입는 거예요. 아. 아.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튼 이 새끼는 뭐 털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영주에 쑤시고 다니고. 터면 사면발에 떨어져요. 그러게요. 어. 가본 곳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영주. 영주. 통영. 삼천포. 지금 사천으로 통합됐죠. 아. 사천포. 광주. 다 도셨네요. 다. 대전 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요즘 같은 비시즌이 국내 여행 좋죠. 네. 그리고 특히 좋았던 게 평일날 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휴가를 휴양님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휴양님. 가격도 매우 싸고. 그래요. 경치도 좋고.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서. 깊숙이. 뭐든지 깊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많이 못 들어가 봤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휴양님에서는 빨개 벗고 서로 몸부림치는 게. 제 기분 좋은 어떤. 아니라고. 거기 휴양님 아니야. 너 이 새끼야. 거기 휴양님에서 빨개 벗으면 너. 거긴 노드비치고 이 새끼야. 휴양님이 이렇게 옷 벗고 노는데 알아요. 아니야. 몸부림치고 이렇게 노는데. 너 이 새끼야. 거기는 저기 휴게. 휴게 안마 휴게 뭐 그런 데고. 아니 그런데. 아. 그건 그렇고. 야. 니들 어떻게 했길래 네이처 오다를 떨어뜨렸어. 어. 이게 네이처 오다 떨어진 게 아니라. 100개씩 사초먹으라고 그랬잖아. 박새롬이가. 슈퍼스타 케이로 가져갔어. 아니에요. 개네. 네. 이렇게 뒤통수를 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뒤통수를 존나 후려가 이긴 거지. 예. 네이처 오다. 돌아오다. 광고주님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뭐. 네이처 오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계속 구매하면서 가업거래 광고 다시 넣으라고. 협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또 하나 물고 왔어요. 뭘 물고 오셨나. 이 형은 완전 가마우지야. 계속 물어와. 너무 좋아. 벨리칸이죠. 미국에서 건너온 수취해소 음료 노호라고. 아. 뉴욕호라고 또 미제. 네. 미제. 이 제품을 제가 원래는 몰랐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접하게 됐는데. 또 이거 담당하시는 분과 또 알고 있는 사이더라고요. 과가 굉장히 좋다고. 놀라웠어요. 제가 소주를 두 명이서 각 세 병씩 마시고. 예예. 그다음에 그 헤네시 VSOP를 500ml짜리. 각 1병씩. 두 병을 완샷하고 났는데. 막. 제가 그 정도 마시면 다음날. 술이 안 깨가지고 죽거든요. 마탱히 가죠. 술병 나시죠. 입에서 일단 아침에 술 냄새가 안 나. 어. 머리 아픈 거. 그래서 난 이게 도대체 뭐냐. 술에 안 취하나요. 어. 저. 엄청나게 안 취해요. 우리가. 판매되면 안 되네요. 지금 이미 그. 여성들한테 판매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남자만 먹어야 돼요. 만나기 전에. 술 마시기 전에. 혼자. 혼자 먹으면 되죠. 혼자. 일단 원샷을 하고 들어가. 몰래. 어. 조금씩. 어. 일단 원샷을 하고 들어가고. 여자들한테는 주면 안 되죠. 절대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요게. 내가 볼 때는. 업장. 술집 하시는 분들. 요거 서비스로 나눠주면. 아.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술이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가니까. 안 취하니까. 어. 마시면. 보통 한 3, 4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 더 벌 수 있습니다. 아. 원래 한 병이면 우리가 가는데. 아. 두 병 마셨어요. 해네시가 꽤 센데요. 다시 한 번 말하면. 노 고가 아니고요. 노 호에요. 노 호. 노 행오버. 그래서 노 고. 노 행오버. 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청취자분들 중에 두 분께. 아. 여섯 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섯 캔씩. 모공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다음 날 아침에. 모공에서 술이 빠져나가잖아요. 전혀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온 구멍에서. 하하하하. 눈물 빨아먹으면 치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반드시 제가 약속을 하나 걸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빠 까는 항문에. 하하하하. 삽관을 내가. 하하하하. 꼭 하고 인증샷.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한 번. 내 분노를 한 번. 똥구멍을 한 번. 이름이 이뻐요. 노 호. 호랑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 눕혀서 여자를 안 본다는 얘기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예. 노 호.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노 호와 같은. 분노. 파도. 아. 노 호. 놀라왔던 음료고.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검색창에 노 호 이렇게 치면. 노 코리아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저기 그 뭐냐 그 비타민. 바이오로매드. 슬림 시크릿이요. 슬림 시크릿. 바이오로매드 슬림 시크릿. 아. 훌륭하신 광고주님. 아. 이분이 그만두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아. 그래서. 연락이 없으신 거 보면은. 네. 저희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때문에. 네.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이고. 비틀울 것 같은데. 한가Ifov. 하하하. 근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길 빌자구요. 아니 근데. 방송을 듣으셨다면 여기에 falar 한 변 을 하셔야 되는데 항 나뉘 없는 거봐서는. 더. 저의 어떤 추측의 가중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라. 바이오로매드 슬림 시크릿. 하나만 먹어도 공복이 완전 해소되는 슬림 시크릿. 각종 인공감미료를 점가하지 않은 슬림 시크릿. 전 먹어도 살이 안 쪄요라고 맨날 굴아치는 마른 시장년들의 은밀한 비밀. 슬림 시크릿의 도움과 함께합니다. 파이팅! 청정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시계조절용 단백질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자, 2주의 뒤치기입니다. 슝. 슝! 슝 까먹었다. 그만해 까먹고 그래. 껄림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워한 게 딱 하나였거든요. 슝이었죠. 슝 들을 때 기속으로 확 들어오는 이 오줌발. 강력한 폭포수. 요거에 짜릿했거든요. 귀에다 대고 오줌을 쏘는 거야? 예, 예. 그 이수식이가 확 넣은 것처럼. 약간 비대의 일 것처럼. 오빠 귀에서 물 나와. 이러는 것처럼. 귀에서 물이. 물 나오면 말려줘야지. 이번 주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뒤치기는 좀 짧아요. 오랜만에 수사자 후보님이 오셔서 빡가능이 수사자 후보님한테 네카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 이분 얼굴을 알아요. 이분 여자분이시거든요. 내가 네카마라니 무슨 소리냐고 일가라고 하죠. 어떻게 하세요? 만나보셨나 봐요. 영진국 공방에 오셨거든요. 맨날 꼬시려고. 아 지금 카톡에 있죠? 아니야. 아무튼 공방 오시면. 이 부분만 있겠어요 지금? 한 40여 분 내면. 제가 얘기로는 각각의 여성분에게 각각의 메신저 따로 한다고 봐요. 그럼요. 위채에서 어느 분 꺼. 카톡은 누구분 꺼. 텔레그램은 누구분 꺼 해서 이게 분할해서 한 명만 걸리게. 마이 비뿌리니 뭐니 뭐. 걸려도 한 사람만 딱 걸리면 되니까. 그래서 메신저가 속에 깔려 있어요. 전 세계 각종 언어로. 나 한국말밖에 못해. 무슨 전 세계 각종 언어야.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숫자자 어머니 공방 오시면 빡가는 1회 가격권 드리겠습니다. 뭘로 따르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가격의 위치는 제가 정하나요? 아니요. 네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아무데나 따르시고 주둥이만 남겨주세요. 방송은 해야 되니까. 관이 필요하시면 제가. 사기권은 괜찮아요. 항문에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럭키세븐님께서 계저씨 판별법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밑에 많은 분들이 커밍아웃 해주셨어요. 나는 몇 개 해당되더라 해봤는데 좀 괴져씨면 어때요? 누구처럼 뉴욕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린보이님이 맹장전 듣다가 속이 터져서 왔다고 하셨는데 저번주 맹장전이 누가 나왔었죠? 조갑재 님께서. 조갑재.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이겠죠. 존경하는 분이에요. 터지실만 했네요. 아무튼 요즘에 딴지에서 박세븐이를 너무 돌려쓰고 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앵장전의 아부나이까지 하나같이 다 계저씨들 사이에서 부대끼느라 고생이 많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 이놈의 인기라. 빨리 넘어가세요. 흘러가니까. 흘러시고 오셨어요. 노 좀 주세요. 저기. 이 말에 좀 여운을 좀 남기고 싶어요. 본인이 너무 이뻐서 다들 좋아하더라. 아니. 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네요. 그리고. 이쁘죠. 아 이뻐요. 됐어. 넘어가. 말 까냐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 기획자시죠. 늙어버린 미소녀님이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공구의 방송 자리 있냐고 하셨는데 당연히 자리 있습니다. 저희 진행자들 사이에 앉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테니까 꼭 오시기 바라고. 전후번 주에 너클볼러님이 너클볼러 꼰대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클볼러님 만세다. 최고의 진행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을 하나도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무슨 진행자. 진행자 아니었어요. 좋은 쪽 원고는 제가 다 썼거든요. 그냥 와서 읽었어요. 리더였죠. 리더. 읽기만 했고요. 그리고 너클림 깡글들 몇 개 있어서 소개할게요. 오랜만에 오리지널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삭스님이 너클림의 문제는 다름 아닌 노안이다. 근데 진짜 너클림의 문제는 그거죠. 자기가 노안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 너클림은 노각이에요. 너클림은 노각이에요. 아 늙은 오이. 네. 아니 몸 딱 체형이라 보면 길다란 오이가 생각나지 않아요? 키도 멀쩡히 큰 게. 약간 오이고. 나는 너클이 허리를 좀 피고 살았으면 좋겠어. 노각이니까 휘어있죠. 네 그래요. 그리고. 아 좋됐다.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들으실 거야. 그리고 감기현 모가찬님은 너클림은 가오골의 드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 하셨는데 맞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다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아까 했던 얘기 잡아서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거 들으시면 너클림이 제 앞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또 그 다음날에 어디서 들으셨다고 자기가 들었으면서 어디서 들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 얘기했다며 그런다니까. 했다며가 아니라 본인이 들었는데. 그렇죠. 누구한테 주워 들은 마냥. 약간 츤데레한 게 있어. 그렇지. 약간 레토럴의 기운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사실 가오골은 변수가 너무 많은 방송이에요. 빡가는 개소리하지. 새롬이 색드립치지. 성음내지. 껄린 방귀 뀌지.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느냐.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가오골은 중간에 마이크 끄지 않아요. 너클림처럼. 항상 들어가 있죠. 욕을 하죠. 그냥 욕을 합니다. 그리고. 카는가 잠깐만 마이크 꺼봐. 야 마이크 꺼. 저번주에 너클림이 그거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붉은수염님이 시베리아 늪지대와 탱크와 무한계도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빡가는 게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 피가야 선조들이. 됐고요. 거기 살았었어요 시베리아에. 됐습니다. 무슨 시베리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주 까먹었어요 선조들은. 시베리아에서. 이거 너무 별까. 재미 존나 없다. 계속 해봐 그래. 싫어요. 귤도 까먹고 굴도 까먹다 놀어봐. 너 커져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마. 나 아닌데. 형 나야. 너요? 미안해. 그리고 럭키세븐님이 빡가는 이런 걸 알고 있는 이유가. 모니터 세대로 다큐를 각각 틀어놓고 2배속으로 본다고. 그래서 알긴 아는데 뭔가 좀 뒤죽박죽을 알고 있는 거라고 진실을 밝혀주셨고요. 빡가는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딸치지? 아까 전에도 문 잠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로보리지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로보리지 님이요? 로보리지라는 분인데. AV 배우가 있는데 첫사랑을 닮았대. 그래서 이 배우를 볼 때마다 첫사랑의 기억 속으로 빠져듣네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병신 같은 거야. 왜? 몰라. 나는 첫사랑 없더라도 딱 보고 내 첫사랑에다 하고 난 세뇌를 걸어요.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병신 같은 게 아니라 AV마저 볼 의욕을 잃어버린 게 병신 같은 거지. 왜 그렇다.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건강한 거고 행복한 거고. 욕망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하드 사태라에 야동 다 받아놓고서 안 보잖아. 안 봐. 안 봐. 저는 아니 너도 모으니? 진짜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누구를 닮았대요. 누구야? 그런 건 뭔 소리예요 저한테? 누구 닮았대요?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안 돼. 너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 그러면 큰일 난다. 너 AV배우들이 야 얼마나 힘들어. 자전거 타다다 이러면 절대 타지 마라. 큰일 나. 가방에서 뭐 꺼내고 이러면 바로 꺼지라고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3초만에 합체해달라고 그러면 죽여버려. 그렇죠. 껄림이 심지어는 테라 있잖아. 그걸 에어비디오로 핸드폰으로 항상 연결을 해놔. 그리고 안 봐. 되게 슬픈 거야. 이거 진짜. 저 주세요. 미국 가시기 좀 털어야죠. 한번. 저한테 주셔야죠. 미국 가면 쓸 일이 생기지 않는다. 미국 가면 쓰시기? 거기서 완전 잘 안 돼. 취향이 바뀌지 않을까요? 미국 가면은? 서양꼴로 바뀌지 않아요? 친구 동양이 98%잖아요. 껄림이 취향은 계속 슬란더야. 사이즈에 맞게 변하나? 몰라. 살이 쭉 빠지면 또 모르겠다. 첫사랑 닮은 여자를 추억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만렙 오지몽 님이 이제야 정주행을 시작하셨는데 얘들이 조증 환자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질병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빡 가능은 조루의 조증이고요. 전 다한증이에요. 전 물이 많이 나와요. 물도 많이 나오고요. 새롬이는 수박 해저증. 고추도 작잖아. 저 읽은 걸 왜 안 써요? 저는 단지증이에요. 없다 아니면 근데 어떻게 보면 사이즈 비율로 보면 문외증인가요? 얼굴은 큰데 뼈가 이렇게 두꺼운 거지? 아니 그렇다면 껄림은 불감증이고요. 껄림은 그거지. 색전증. 손가락밖에 못 쓰잖아. 수전증 내가 기가 막히다 내가. 수전증이면 난리야겠다. 진동이 아니지. 좀 가만히 있잖아. 내가 담배 두 시간 만 안 피우면 다 잡아먹을 수 있어. 담배 두 시간 안 피울 수가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지. 그렇고요. 새롬이는 수박 깨졌죠. 껄림은 내장이 안 좋아서 반고님새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뭐니 뭐니 해도 저번 주 최고의 화제는 껄림이 만취 상태로. 나 이거 끝까지 읽어야 돼. 그때가 만취였나요? 만취 상태로 써갈긴 안녕하세요 그럴 거립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이 양반이 그건가요. 술을 마시다가 게시판 딱 봤는데 누가 껄림 없어도 방송이 전혀 문제가 없네요. 라고 쓴 글을 본 거지. 울컥한 거야. 이거 보고 어 씨발 이러고 그냥 취해가지고 썩 알기신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껄림은 술을 드시면 손가락을 다 묶어버리든가 아니면 핸드폰과 컴퓨터를 다 뺏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옥걸이 껄림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돼요. 그냥 껄림은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요도 빠진 고추예요. 요도가 빠지면 오줌은 어디로 싸는 거야? 못 싸죠. 오줌 또 골라 죽어버립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빠까낭이 기술적인 지원을 찾아내면 껄림이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글거리는 글을 쓴 거를 본인 스스로 굉장히 수출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거 박아놓을 거예요. 캡처에서. 나도. 여자가 자꾸 박는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 너 철렁철렁해. 왜 철렁해 형은 또. 그래요. 나처럼 무서워졌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말하시면서 계절시에 대한 관역이 다시 구성됐어요. 이런 게 좀 철렁하게 해요. 그래요. 기억해둬야겠다. 빨리 봐라. 지금 새롬이가 이런 얘기하잖아. 힘이 쫙 빠져. 기운이 없고. 아무튼 그래요. 껄림은 가와 꺼려. 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팟빵에 댓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37위 무려 찍었습니다. 빡가능이 제대로 편집만 하면 조만간에 30위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벨어즈 효과에 의해서 그 정도 올라가면 이제 다시 한 번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상위 10% 10위 안에 들어가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의 판단이에요. 투장주의자. 상관주의자. 사기꾼 어투다. 사기꾼도 어느 정도 말이 돼야 속여 먹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걸. 저의 목표가 조이팔이에요. 얘 보면 맨날 생각나는 애들이 왜 그 있잖아. 20대에 200만 원으로 주식을 해서 100억 원을 번 주식 황제 복제성인가? 맨날 나왔래요. 꼭 그런 새끼들이 책 쓰면 나오는 거 뭐라 그래? 칠막 칠장 쓰면 되게 잘 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칠막 칠장에 홍정욱이. 그냥 막장이고 이 새끼야. 칠막 후장이겠지 이 새끼야. 아무튼 이대로 순위 쭉쭉 올라가면 빠까등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생기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더 빨리 들으실 수 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트도 많이 찍어주시고요. 팟빵의 닥치라 닥그네님 앙댕님 베가로탄님 떡갈나무임님 선정적 노력님 알바알바알바님 널님 깊은 삽입이 제으라멘님 양재동 거수자님 그레이님 빠까등은 목소리 자유로운 영혼 더러운 거 키작은 거 다 좋다는 마니아님 좋다고 얘기하면서 다 까는 것 같죠? 더럽고 키작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듀피영서조안님 마르보이님 꿈꾸는 통당님 어리다고 노리지 말아요님 노리지 말아요? 아 이분 아이디 예술이야. 아 이름 멋지네요. 네 그리고 노리지 말라고요 좀 너잖아 어린 거 노리는 거야. 안 노려요. 난 숙녀가 좋아. 노각? 그리고 ONYX01님 아님 개코님 거의 없다 목소리 섹시하다는 꼼꼼한 각하님 비켜드록바님 라벤더 원정대님 소원하나 H님 1984 리얼리님 DK라는스터님 길이름 원숭이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제가 노느라 바빠서 팟빵에 댓글 못 남겼는데 모두 사랑합니다. 2주의 뒤치기 이상이고요. 이번 주 구매 인증을 응응교주님하고 체크스윙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분들께는 13만원짜리 일제히 소니 이어폰에 꿀리지 않는 사운드 개가 물어뜯어도 단선되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 탄탄한 케이스를 포함한 착실한 내부 구성 무상 AS 가능한 사후 지연까지 뭐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국산 최고급 이어폰 축구박스의 제이 아니지 제트 디와의 일레븐 이어폰을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디와의 정확한 뜻을 제가 알아냈어요. 좆대용 아니죠. 접대용 접대용 이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접대용으로 닥치죠. 저의 새끼야 좆대용 이 새끼야 이 형이 진짜 우리 방송 안 들었네 좆대용 이미 나왔던 드림 세 번 나왔죠. 세 번 나온 드림 그렇게 나가시면 좆대용 감을 잃으시면 안 돼요.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빠카는 참 좋대요. 그리고 감을 잃으시면 안 돼요. 몇 회 안 남았습니다. 난 왜 난 왜 계속 할 거야. 두 분은 쪽지로 나타샤 1에게 주소와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게도 해주세요. 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왜 뭐 해주세요. 이래놓고 말 안 하는 게 진짜 아니 네네네 감 안 써 지금 뭔데 첫대용 첫 첫대용 너 맞지 맞지 너 전 맞지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어폰 피가 되고 젖이 되는 이어폰 여성분들 쓰시면 젖대용 젖이 무거워진대용 한 컵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머그컵만큼 늘어나요 250CG가 늘어나면 앞으로 늘어나면 다행이네 밑으로 늘어나면 밑으로 늘어나면 밑으로 늘어나면 좆대용 좆대용 어어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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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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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난 이 아저씨들의 윌법 ata 왜 이렇게 좋아해 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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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자 아 황 chief 소상 KY 그러면 수술해요 수술하는 게 있어요 처진 가슴 땡기는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기분 되죠 추우니까 머플러로 써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빨아먹는 것처럼 영양간식이잖아 올백인가요? 사이클이나 이렇게 뛰다가 마시면 되니까 잠깐만 이거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가슴은 소중합니다 밑으로 늘어나든 위로 늘어나든 다 소중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하신 말이에요 안 잘릴 겁니다 저때 봐요 한번 이주혜의 훈시입니다 각합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총선 공천 때문에 개싸움이 한창인데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큰 그림 빅피처를 못 봐요 우리의 영원한 우방 미국이 지금 빨갱이 손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놈의 정치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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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놈의 정치파는 공천권만 가지고 지랄들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후딱후딱 사도도 좀 가져오고 중국 북한도 좀 갈구면서 미국에 압을 해야 할 때인데 다들 이따위 정신상태로는 천하가 빨갱이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나마 제가 발빠르게 이동형 대북 확성기 추가도 입으로 너 추가 도입 새롬아 띄어쓰기 있잖아 앞에 단어를 크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각하가 읽으실 때는 이거 읽을 땐 새롬이가 아니지 각하지 발빠르게 이동형 대북 확성기 추가 도입 발 이 대추 예 발이 대추만하다 추가 도입으로 북한 괴뢰도당 새끼들 얼마 전 수소폭탄 쏜 거에 대해 엿을 한 방 먹이기도 했는데 이런 건 또 코투리 잡아서 코투리 잡아서 코투리는 코를 잡는 건가 보다 코투리 잡아서 왈가 왈부하는 종북 세력도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향 대구에서라도 사드는 배치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어버이 연합과 대한민국 엄마 부대와 함께 꼭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 각하의 후니씨 저는 또 2주만에 또 새롭게 듣게 되니 그렇죠 또 감흥이 남다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역시 카카의 정치감각 달카롭게 빛나고 있어요 최근 미국 민주당 경선부터 북한 핵실험까지 아주 폭넓은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역시나 관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의견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불륜 전문가시죠 한중미 3국의 불련을 30년간 연구해 오시고 불륜으로 탄생한 유아들을 위한 유아용품 전문회사 유한 클리토벌리 주식회사의 3대 세습자 젖 빠는 준수님 나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젖 빠는 주주가 아니고요 쭈쭈예요 쭈쭈 제 할아버지 젖병철 할배가 아빠 빨건이한테 물려주고 그 젖을 제가 쭈쭈쭈 물고 빨고 하고 있어요 젖병은 우리가 좀 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젖병에 들어가는 젖은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직접 고름 짜듯이 짜주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키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먹는 게 젖이에요 고름이에요 젖고름 젖고름이구나 젖고름이죠 그렇군요 남자들 고름까지 먹어요 다음으로 전직 무기브로커이자 시인이며 24세 때 이미 재벌 2세와 재벌 2세의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구린다 김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직 무기브로커 현직 유부녀 브로커 재벌과 만화님들 코 풀어주기 전문 일본 AV계 진출해서 일본 여성들의 콧물 눈물 그리고 다른 물도 마구 뽑아내는 유광석 형님과 더불어 맵고 따가운 한국 남자의 맛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한국 정령남의 상징이자 명저 파리의 나방부인 날개 벌렸네 저자 구린다 김입니다 우선 두 분의 전문가 중에 젖바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사회민주주의자인 샌더스 의원이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이김으로써 미국이 빨갱이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젖바님님께서는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과연 트럼프가 그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친구 트럼프는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지 이미 도널드 트럼프는 방법을 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게요 아까 전에 그 얘기 어디 갔나요? 그거 힘들어서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호흡이 너무 많이 빠져요 어떻게 찾았게요 도널드 트럼프가 저번주에 제가 트럼프는 누구예요? 국정교과서 콩고리시 번역판을 트럼프에게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보실 것 같아서 이 뽕지 마리아 특제 순도 99% 메스암 베타민을 이 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딱 넣어서 보내줬어요 이 트럼프가 소포를 뜯어서 단숨에 교과서를 읽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고리아 마더파커 저통맨 고리아 마더파커 저통맨 한국의 국모와 국부는 모두 마더파커 저통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젖을 빨아먹고 사는 저통맨 잘 빨죠 이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기술을 습득했다는 사실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기술로 사사오입 조작 사적인 시간에 사물을 보는 척하고 오입주를 즐기다 걸리면 사찰을 보내 사적으로 보복하라 이 기술을 전수해준 사면발의 집성촌 이 국부 남자의 국부 이승만 cnce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둘째 기술로 투표 조작 기술 투표에서 지더라도 선거 조작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리 조작된 개표기로 투표에서 떡실신해도 선거를 이긴다 고추가 선거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전수해준 코리아 프라이드 포킹 치킨을 만드신 비질스의 신 창조 각하의 감사를 또 표했습니다 이 셋째 국가 조작 기술 이게 좀 심오예요 필요할 때에 따라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조작해서 만들고 필요하다면 자국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해서라도 전쟁의 명분을 만든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강력한 정보 조직이 필요하다 정보 조직 이것을 전수해준 2메가바이트에 달하는 정보 처리 속도를 가진 애니악 창조 각하에게 감사를 또 표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힘을 빌어 이번에 벌떡 일어설 겁니다 빨갱이 밟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역시 놀라운 빛에게 숨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각하가 작년에 옷까지 너무나 예쁘게 자려입으시고 그렇죠 중국 정승절에 참여하셨습니다 많은 애국보수연합들이 빨갱이 전쟁기념일에 참석한다고 말했지만 중국과의 든든한 상호협력 그리고 외교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완전히 이거 꼬여버렸거든요 대중정책이 이건 사실 솔직히 좀 삽질 아닌가 꼬이긴 뭐가 꼬이고 삽질이 무슨 삽질이에요 국가 운영에 있어 원래는 국익이 무조건 우선하는 겁니다 국익 국가는 바로 수익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사드 이거 미국 겁니다 한반도가 한 번 더 손에 넣어보지 못한 최대 규모의 방산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미사의 요거 기능을 가진 사드를 우리나라 영토의 한가운데 딱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 자지처럼요 이름도 멋져요 미국 수입품 사드 바로 사디스트 말이죠 미국이 우리에게 맴매를 때려주는 거예요 형님들 한 대만 더 세게 때려주세요 이 미사의 모양의 저토를 흔들어 채찍처럼 채찍처럼 흔들며 때려주세요 젖은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빨아 드릴게요 그 대신 우리 목 좀 챙겨주세요 형님들 형님들이 1차 대주제 쓰던 창고에서 곰팡이 피던 사드 우리가 사드릴게요 국민 혈세 2조로 사드릴 테니까 이 반땡에서 1조는 내 주머니에 쑥킹해달란 말이에요 그 대신 졸라 맞아 드릴게요 때려주세요 양키 형님 형님 역시 앤비각화의 어떤 법통을 이어받은 제대로 이어받았네요 정부로서 지금까지 사실 어떤 개인 수익은 되게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탕 해야 되는 겁니다 할 때가 왔어요 쓰시겠다는 내용 같고요 역시 전문가다운 전문가다운 전문가죠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린다킴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불륜연애 전문가로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 연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카카가 평생 홀로 사셔서 연애 경험이 좀 전무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멍은 또 계잖아요 카카가 이번 양다리 외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카카는 원래 쓰리썸 포썸 전문이에요 애초부터 우리 카카가 어떤 분입니까 서강대학교 다닐 때부터 포지션이 기본으로 서너 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 영부인 대신하는 영예 MBC 주주 몇십억 자산가 이 정도로 많은 포지션을 한방에 소화하는 거는 거의 촉수물 수줍니다 아 이게 막 촉수처럼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해파리다리다 그렇지 여기저기 구멍이랑 구멍은 죄다 쑤시고 다니면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거죠 여잔데 막 쑤시고 다녀 이 정도면 젠더도 넘어섰다 이 가족이 쑤시는 거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이 동생 보세요 그냥 막 쑤셔 그냥 발을 놓고 그냥 막 쑤셔 혈관만 보면 막 쑤셔 그냥 쑤시고 막 집어넣는 거야 막 너 혈관이야 나 뽕지마야 혈관 쑤시는 쑤셔 보셨죠 이렇게 구멍이랑 구멍은 죄다 쑤시고 다니면서 양다리 삼다리 오징어다리 이렇게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미국 이 천조국 위에서 랩댄스 추다가 갑자기 짱깨 명절에 또 치파우 차려입고 직접 에인데잉도 하시고 일본 애들 어땠어요? 쌀 때까지 존나 빨아줬다가 북한 김정은이 꽉 조여가지고 미사일 쏘게 하고 이거 보통 전문가의 솜씨가 아닙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연애 고수네요 그렇죠 일본이랑도 하고 중국이랑도 하고 미국이랑도 하고 뒷구녕으로 북한으로 하고 다 하네요 난리 나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소란의 수준이네요 외교 갱뱅이다 외교 갱뱅을 하시는 거다 갱뱅인데요 거의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좋지만 그렇죠 다들 이제 남이 되어 떠나가네요 그게 왜냐하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각각 성향이 S가 아니라 M이에요 M이 뭡니까? 매저키스트 사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막 때리고 리드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나 쳐맞고 당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예요 이번에 어땠어요? 북한에 미사일 쏜 거 가지고 대처는 존나 빨리 했죠 근데 그 대처들이 하나같이 나 좀 때려줘 나 좀 채찍으로 후려 갈겨줘 빨리 더 때려줘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막 존나 맞아 북한한테 미사일 채식으로 한 대 맞더니만 미국한테 달려가서 막 존농 뚝뚝 온몸에 맞고 일본한테 귀싸대기 맞고 오니까 중국이 바로 스페킹 찰싹 찰싹 때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각각 이걸 존나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북한한테 본때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막상 한 짓은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어요 이게 매년 우리 중소기업들 얼마나 먹여 살렸는데 이걸 한 방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하면서 사실은 자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팔을 막 찌르면서 내가 이렇게 쎄 소리가 이상한데? 이게 바로 이 각하가 빼도박도 못하는 엠서양이다 매저키스트다 이런 증거입니다 제 질문은 각하가 이번 양다리 애교를 잘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잘하실 수 있어요 매저키스트다로 끝나네요 갱뱅이라서 잘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맞는 게 문제예요 맞는 걸 잘하실 거다? 되게 잘 맞고 다니실 거다 역시 브로커가 괜히 브로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연애 편집하냐? 브로커를 영어로 불랄커 브로커가 원래 영어예요 브로커를 흔들면 철퇴가 짱짱 때릴 수 있어요 탈콤하고도 아름다운 나비언이였고요 이거 받아주기도 귀찮아지 킹오프파이터의 장고안이라고 있어요 고안이 아주 큰 사람 고안을 따블로 흔들면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안이 길겠지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사드 말입니다 이게 사실 원거리 요격용 무기 아닙니까? 사거리 300km, 500km 이내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사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인 사드가 별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시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거야 미국 좋은 거고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는 별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더군다나 전자파 위험반경이 거의 6km 가까이 되어서 주민들 안전 문제에도 걸림돌이 되고요 이런 사드 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시고 만약에 사드가 배치되어야 된다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가? 일찍이 저희 생놀이당 대표인 털무성 의원께서 이 전자파 관련해서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전자파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사드 배치 잘한 것!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자파 난 들어본 적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이번 사드 배치로 말이죠 우리 각하가 M성향에서 좀 더 하드코어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드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근데 이 사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미사일 방어선과 전자파로 온 나라를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 유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갑결 속! 본디지 해버리는 거죠 꽁꽁 묶이는 거 이거 존나 흥분되는 겁니다 왜? 아 시발 막 결박을 막 당하고 싶어 이게 매저키스트 입장에서는 존나 로망이에요 묶어주는 것도 누구예요? 왜 묶죠? 네? 왜 묶어요? 묶이는 거잖아요 사드로 묶는 건 누구예요? 오바마 흑형이에요 흑형한테 묶이는 거죠 우리 아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있습니다 전자파 왜 일본 AV 가면은 거기 막장까지 가면 막 전기로 짖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전기로 막 지집니다 그 양쪽 거기다가 이렇게 S극 Y극 해가지고 짖어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우리 아까 실은 이 전자파 직접 막고 싶으신 겁니다 얼마나 흥분돼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매저키스트들한테는 이거는 뭐 거의 시호호키다 폭발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가까이 이거 청와대 지붕에다가 설치하실 겁니다 그럼 막 전자파가 막 온몸을 덮어 사드가 막 사드로 결박당하고 전자파를 막 지져 빡간 이럴 때 신음소리 어떻게 내는지 한번 내줘 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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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상상만으로도 흥분이 됩니까 아임딱 하는 거야? 그렇죠 암딱 암딱 광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임딱 광고 하는 거죠 아임딱 광고 아임딱 광고주님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만들어드릴게요 암딱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아랫돌이가 아 여자지 아랫돌이가 막 자동으로 응? 막 쏟아지는 상상인 겁니다 네 그런 말을 하다 지금 각하는 이런 하드코어한 플레이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맨날 묶고 지지기만 하다가 끝나 아니 아니죠 플레이에 방점을 빡 찍으려면 역시 기구가 있어야 돼요 기구 기구 우리 껄린 빡간은 맨날 사용하는 이 성인 기구 다 난 쓴다 아 형은 손가락이 있지 어 사빅기구 전동 딜도 실리콘 졷 이거다 어디 거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차이나 거예요? 그럼 결국 방점을 찍는 건 어디냐 중국이다 사람은 흑형이 좋지만 기구는 중국제가 최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각하 전승절에 날아가서 중국제 기구 이거 일대일로 협상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짱깨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요즘에 개성공단에서 딜도도 만든다며 그러지마!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개성공단 확 닫아버리신 겁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죠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역시 딜도는 메이드 인 차이나 써야 된다 차이나 차이나 역시 각하의 통찰과 해안은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참 이해 안 되는 거 처음입니다 그걸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네 자 오늘 각하의 운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새누리당 현수막 중에 제일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던데 존나 무서워요 왠지 오싹해지는 글귀였습니다 그냥 안 하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제발 놀아도 뭘 안 할 테니 좀 노시는 각하가 되시길 저희는 빌어봅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노셨으니까 앞으로도 노시면 됩니다 제발 좀 제발 좀 네 부탁드려요 이번 주 훈이셨습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극동이 마려운 관계로 2부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